이번 시간 제5장 사무관리 117페이지 사무관리 객관심부터 사무관리에 대해서 사무관리도 4대 보험료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기서 자주 문제가 꼭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심문제 교재 117페이지 사무관리 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에 이런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문서 종류, 5년간 보관하고 3년간 보관하는 문제 2년간 보관하는 문제들 나오니까요 보시면 5년간 보관한 문제, 문서가 있죠 관리비 등, 관리비 등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 월별로 하죠 그거는 5년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5년간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어디서? 근로저 퇴직급여 부장법에서 이야기하는 퇴직금의 중간 정산 지급 관련 증빙 서류도 5년간 보관하고 있다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해계 처리는 월별로 하면서 5년간 그 다음에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 할 수 있죠 요건이 있을 겁니다 증빙 서류에 대해서 5년간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3년간 하는 거 많죠 3년간 하는 거 근로자 명부,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근로계약서에 관련한 중요한 서류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이야기하는 노동조합의 회의 및 재정에 관한 장부 서류도 3년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에 지원해 가는 법률상에 관한 것도 3년간 문서를 보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어린우리시설에 관한 것 어린우리시설의 안전점검 실시대장 안전진단 실시대장 이 두 가지를 뭐 해야 돼요 3년간 보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자가 측정 결과도 3년간 추가로 수도법에 들어오면서 급수관 세첩, 갱생, 교체 등의 조치 관련 서류도 몇 년 해야 된다? 3년 해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되죠 2년간 하는 게 있습니다 2년간 수도법에 의해서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조치 결과의 기록도 2년간 해야 되고요 특히 소방,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도 뭐 해야 된다? 2년간 보관해야 된다 300세대 이상은 감염병 예방에 가는 법률에 따라서 소독대장도 2년간 보관해야 되죠 6개월 하는 게 있죠 6개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자가 측정기록 여과지, 실효 최초 기록지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폐쇄로 텔레비전의 촬영 자료 여기는 30일이고 여기는 1개월이에요 숫자를 써야 돼요 정확하게 30일 여기는 30일이고요 여기는 1개월이에요 법적 용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보정기간이 1개월 30일 영상정보처리 결과 자료는 30일 동안에 해야 되고요 주차장법에서는 2개월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타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3년, 2년, 1년, 6개월, 30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풀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문서나 서류 또는 자료의 보전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두 가지가 옳다는 거네요 여기서 두 가지가 틀리다는 질문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증수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해서 장부별로 해계 연도 종료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보관해야 된다 모두 고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리를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확인하는 서류를 1년간 보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디귿 근로기징법에 의하면 동법을 적용받은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근로계약서 몇 년간, 3년간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1번 공동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영상처리 시설은 촬영된 날로부터 몇 7일 안에 보관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맞아요? 보죠 어떤 것이 맞아요? 기억하고 디귿 1번이 맞네, 1번 기억하고 디귿이 맞네요 1번이 맞겠죠 틀린 건 뭐예요? 여기는 몇 년이에요? 근로기준법 여기는 3년이죠, 3년 3년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0일 해야 되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면 1번이 맞겠네요 우리 교재는 4번에 있는데 1번이 맞습니다 1번이 맞죠 3년 해야 되고요 30일 해야 되고 주차장은 몇 개월? 1개월 주차장은 30일이 아닌 2개월이고요 3년 해야 되고 3년 해야 되고 5년 해야 되죠 2번 문제 2번 문제 2번 보존대상 문서와 그 법정 보존 기간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수돗법 저장 저수저의 수질검사는 몇 년이에요? 2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서류는 몇 년? 3년 어린어린 시설 안전관리 법령상 진단 점검은 몇 년? 3년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래 성희롱은 몇 년? 2년으로 되어 있네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몇 년? 3년 어떤 게 잘못됐나요? 잘못된 것 그죠? 일가정 여기는 3년이죠 3년 그래서 4번이 틀리죠 4번 직장래 성희롱은 3년이에요 3년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되어 있죠 수도 저수도 이전 노동조합 3년 어린 시설 진단 점검 3년 근로기준법 근로관계 3년 남녀고용평등 관계 서류 3년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문서의 보정기간 기준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우유관리 대상 관리비 증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장보 및 증빙서류는 몇 년이죠? 5년이죠 5년 3년으로 되어 있네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하는 법률 사정서 작동 있는 점검은 몇 년? 2년이죠 1년으로 되어 있고요 근로기준법상 명분은 몇 년? 해고나 퇴직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그렇죠 수도법 저수조 청소는 몇 년? 2년 그러면 어린어리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어린어리시설 안전점검이나 진단은 몇 년? 3년 3번에 몇 번인가요? 5번이 되겠네요 5번이 되겠네요 5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문서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 등을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자기 비용이에요 자기 비용으로 복사 요구한테는 이에 응해야 되죠 맞는 질문 같고요 2번 2번 입자 대표인은 해의를 개최한 때 해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입자 등에 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한 때에는 관리규약을 정한다 해야 되죠 이것도 옳은 질문 같고요 세 번째 관리주체는 사업 실적 및 결산서에 대한 입주 및 사용자가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한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한 방법이 있다고 해야 되고요 네 번째 의미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징수 몇 년간 5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것도 옳은 질문 같네요 5번이 틀리나요 한번 보죠 관리주체는 다음 해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 사업 계획 및 예산서 회계 실시 개시 아 1개월 전까지죠 1개월 전까지 입주 대표회의에 제출하고요 그 실적과 결산서는 2개월 이내에 입주 대표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5번이 되겠고 이것이 감사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9개월 안에 해야 되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5번이 틀리네요 5번이 5번이 틀립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는 다음 해계연도에 관한 관한 관리비 등이 사업 계획 예산안을 1개월 10월달까지 11월달까지 마감 11월달까지 해야 되니까 10월달에 대표회의를 하고 11월달까지 마감해요 1개월 전까지 입주 대표회의에 제출하여서 승의를 얻고 그리고 나서 해계연도 끝나면 사업 실적하고 결산서를 2개월 이내에 2월달이죠 2월달에 결산 보고요 그 결산 결과를 외부 감사인이 9개월 이내에 9월달 이내에 봐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금기법상 근로기준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근로기준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나씩 보겠습니다 임금 1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그 밖에 어떤 방법이라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뿐 명의를 말합니다 2번 평균임금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죠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몇 개월이에요 이전 몇 개월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에요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틀렸죠 3개월이죠 근로자가 취업하는 3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3개월이죠 3개월 그리고 평균임금은 총액으로 총액을 총일수로 나눠야 되죠 총액이 아닙니다 총액을 총일수로 나눠야 돼요 그래야 평균임금이 나오는 거예요 문구가 여까지 가야 돼요 총액과 총일 나눈 것까지 말하는 것이 평균임금이다 그리고 근로자 그 사람에게 평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급여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세 번째 일주란 휴일을 포함해서 7일을 말하죠 휴일을 포함해서 4번 소정근로시간이란 별도로 근로계약시간 1주 8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을 하는데 별도로 근무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따로 정하는 근로시간을 원한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게 단시간근로시간이죠 1주 동안에 1주여 4주가 아니고 1주 동안에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에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뭘 한다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용어 정리도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1주란 소정근로시간이란 단시간근로시간 초단시간근로자 또 있죠 이렇게까지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란 틀렸죠 평균 자 여섯번째 옳지 않은 것 금기법상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사용자가 1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누구한테 가야 되죠 근로복지공단에 가야 되나요 아니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어디에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표현 노동위원회입니다 해야 되죠 두번째 노동위원회는 구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명령을 하죠 성립하지 않는다면 기각을 하죠 맞는 질문이 되겠구요 옳지 않은 것 세번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계약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계약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네번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력 기각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지되면 안 되죠 그대로 유효한 거죠 이것이 틀린 질문 같네요 5번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판정을 이행하지 않느냐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도 처한다 라고 해서 틀린 질문은 효력이 정지되지 않죠 4번이 틀리겠네요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까지 간다 부당해고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7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질문 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뭐한다?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죠? 3천만 원 두 번째 노동위원회는 1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개구하죠 문서 개구를 하는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구가 증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줘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명령을 한다를 기준에서 매년 2회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뭐가 이행될 때까지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증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몇 년을 3년을 초과해 부과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2년이죠 2년 2년을 초과해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틀리면 되겠네요 네 번째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미 부과한 것은 부과해야 되죠 징수해야 되죠 부과가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가 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별도로 또 1억 2천 거리 나가는 거죠 최대 1년에 2번 2년 하니까 3천만 원이니까 3,42억 2천 거리 최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행 안 했을 때 15일 안에 안 내고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바로 알려줘야 되죠 틀린 질문은 뭐예요 2년이죠 2년 동안에 2년을 초과해서 부과증사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 자 여덟 번째 해 보겠습니다 뭐로 본다 근로 시간으로 본다 세 번째 사용자는 8시간을 추구하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 지급하지요 자 네 번째 사용자는 야간 근로가 몇 시부터요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몇 프로를 100분의 7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50이죠 100분의 50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씩 휴게시간을 줘야 되고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되죠 틀린 질문은 100분의 50이죠 그리고 사용자가 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지급하고요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로 하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0분의 70 한번 보죠 휴업급여가 있어요 휴업급여 사용자의 규책사회로서 휴업을 한 경우가 있죠 사용자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용자는 그 휴업기간 동안에 근로자에게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돼요 100분의 70 평균임금에 100분의 70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돼요 다만 평균임금에 100분의 70에 해당하지 않았을 때는 통상용 초과한다 통상용 휴업수당을 줄 수 있다 휴업기부도 사용자의 규책사회로 100분의 70을 뭐한다 평균임금을 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연차은 금기법상 연차 유급휴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유급이에요 연차는 유급이에요 보통 15일 체계되는 25일 그렇죠 되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사용자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서 15일에 유급휴가를 적어야 한다 2번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자에게 일에 따른 휴가를 최초 1년을 추가하는 계속근로 연수를 매 2년에 대해서 일을 가산하고 유급휴가를 추가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를 몇일을 한다? 세 번째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조회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지역기출특위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네 번째 연차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다섯 번째 사용자는 휴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해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소멸을 촉구한다 그래도 안 되면 2개월 전까지 다시 한번 통보해야 연차 휴가는 3년에 행사하지 않음이 아니라 1년이죠 1년간 하지 않으면 연차는 연차이기 때문에 연차 다 소멸 시기는 3년이지만 금기법상 소멸 시기는 다 3년이죠 연차 미사용 연차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급에 대해서는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죠 그래서 5번처럼 사용자는 6개월 전에 또 2달 2달 전에 안내를 하죠 사용하시라고 그래도 안 쓰면 소멸되는 거죠 그것이 1년이다 그래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틀린 질문은 9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금기법상 관리사무소장이 직원의 다음과 같은 휴가에 대한 설명이 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숫자로 쓰시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 몇 년간 80%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며칠 15일에 유급휴가를 주죠 그리고 최초의 초과는 계속 근로자는 몇 년 몇 년에 대하여 2년에 대해서 일가산을 유급휴가를 주면서 그 한도는 총일수가 며칠 25일이다 그럼 어떤 질문이 맞나요 25일 자 1번 중에서 1년 2년 그러면 10번에 1번이 되겠네요 10번에 1번 자 되겠죠 자 11번 가겠습니다 11번 자 근로기준법상 3개월 이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2주 이내에 탄력시간도 있고 3개월 이내도 있고 네 보시죠 사용자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서 2주 이내에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특정한 주의 40시간을 특정한 날의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번 사용자는 지금 3개월 이내에 탄력근로제 시간에 대한 이야기에요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대표 서면 합의에 따라서 3항에 정하는 3개월 이내에 단위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특정한 주의 40시간 특정한 주의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세 번째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 근로위가 근로일별 근로시간 대통령용으로 정한다 1과 2는 15세 1은 빠지고 1과 2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5번 사용자는 2와 2에 대해서 근로자를 할 경우에 임금 보존 방안을 임금 보존 방안을 강구해야 되죠 특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1번 되죠 1번이 왜 틀렸어요 사용자가 아니고 취업규칙이 아니고 근로자의 서면대표 합의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DF보다 좀 일부 틀렸지만 3개월 이내에 탄력근로제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주 52시간 그 다음에 그 날은 12시간 초과할 수 없고 핵심 포인트가 이거죠 이거고 그 다음에 예외가 있죠 누구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임금 보존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 이게 핵심 키워드죠 여기서는 사용자 사용자 취업규칙에 정한 것은 이따가 보면 2주 탄력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해야 되죠 먼저 틀린 질문은 1번 되겠네요 1번 한번 보죠 탄력근로자 2주 이내에 탄력근로제는 뭐 해야 돼요 사용자 누구하고 취업규칙에서 먼저 정해야 돼요 취업규칙에서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탄력근로제는 누가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해야 되죠 이것이 키워드죠 여기서는 그리고 특정한 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요 여기서는 52시간과 12시간 이 숫자가 나와야 되죠 3개월 이내에 탄력근로제 2주 이내에 탄력근로제 반드시 취업규칙입니다 이거는 근로자와의 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5세에서 18세 근로자가 임신한 사람은 적용이 안 된다 18세부터 15세에서 18세 근로자와 임신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지 그 다음에 임금 보전 방안도 해야 된다 이게 키워드죠 자 탄력근로제 2주 이내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에서 먼저 정해야 되고요 3개월은 근로자와 대표의 서면 합의가 되어야 되는 사실까지도 여러분에게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48시간 그 다음에 52시간 12시간 초과할 수 없다 까지 내용을 기억해 주셔야 되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금기법상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자 3년 10 15 나와야 되나요 그죠 나와야 되죠 3년 10, 15 나와야 되나요 자 그럼 답이 나오나요 3년 10, 15 몇 번인가요 4번인가요 그렇게 되면 보죠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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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 명령서나 기각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중앙위원회를 해야 되고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한 사용자 근로자는 송달 받은 날 받은 날 받은 날이에요 받은 날 여기도 받은 날이에요 몇 년 이내에 며칠 이내에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왜요 30 15가 나와야죠 3년 10일 15일 나와야죠 15일 자 받은 날입니다 받은 날 통지 받은 날 받은 날로부터 10일 받은 날로부터 15일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자 옳은 것 옳은 것 옳은 것 나머지 다 틀리겠네요 틀린 것 그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하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해야 되죠 노동위원회 누가 해야 되죠 대상자가 누구야 근로자잖아요 근로자가 해야 되죠 그러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조합이 하는게 아니죠 조합이 하는게 그래서 틀린 질문 되겠고요 두번째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죠 그죠 3개월 틀린 질문 되겠고요 세번째 노동위원회 구제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 기계약 결정 재심판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판 효력 정지되지 않아 한다 맞는 질문 같으네요 효력 정지되지 않죠 효력 정지되지 않는다 네번째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정 부각일 때 개고를 해야 되죠 문서 개고를 해야 되죠 며칠 30일 전까지 30일 전까지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의 미리 문서를 알려야 된다 이것도 틀린 질문이고 30일이죠 노동위원회는 구제 명령 받은 자가 구제금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기존의 건 어떻게 돼요 부과를 징수해야 되죠 징수하지 않는다 틀렸죠 징수해야 되죠 그러면 3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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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지문이 나머지는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근로자가 해야 되고요 3개월 안에 해야 되고요 정지되지 않죠 그 다음에 30일 안에 문서 개고를 해야 되고요 징수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 키워드를 가져가시면 돼요 자 해고에 대한 14번 근로 기준법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고에 관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보시겠습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후에 근로자 해고나면 긴박한 경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부는 정부에요 누가 정부는 사용자가 아니어서 정부는 경영상 이후에 필요한 해고된 근로자에 관해서 생계안전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된다 누가 해야 돼요 정부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제해야 된다 사용자는 계속 근로자는 계간이 3개월 위임한 근로자를 경영상 이후에 해고하려면 적어도 15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된다 네 부당해고의 구제 신청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안 해야 된다 어떤게 틀려요 30일이죠 30일 전에 사용자는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리겠습니다 4번 4번이 틀리겠네요 4번 4번 자 그러면 보면 자 근로자 예고 해고할 때 예고를 하지 않는 3가지가 있죠 근로자가 3개월 위임한 경우에 그 다음에 천사 천재지변 사변 그 밖에 부득한 사유로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다음에 또 과실이 아니에요 고의로 근로자가 고의로 과실이 아닙니다 과실이 아니고 고의로 과실이 아니에요 과실 고의로 사업에 대한 막대한 초래를 한 경우에 해당될 때는 바로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3가지 외에는 30일 전에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15번까지 풀고 잠시 시겠습니다 15번 해고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 자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는 적어도 며칠 전에 30일 전에 예고해야 되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밝히면서 서면에는 유선을 하면 안 되죠 서면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요 노동위원회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다가 하죠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신문을 할 때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필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노동위원회는 그것도 틀려지고요 지방노동위원회 해고에 대한 구제 명령은 행정소송 제기가 있는 것이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죠 정지된다 5번 노동위원회는 이행 강제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강제금을 증수한다는 것을 사용자의 위일이 어떻게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맞는 질문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5번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30일 해고량 30일 그죠 30일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할 수 있구요 정지되지 않으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통상임금 통상임금 30일 통상임금 해고할 때는 해고할 때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라고까지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잘 부탁드 speakers 정지 Dip 총 por los los que los